근데 제가 1월에 사놓은 선물이 있는데 제가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 프로듀서님이 재범님이랑 슬롬님이셨어요.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1월에 사놓고 아직까지 못 드렸어요. 근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... 그건 선물이 아니라 그냥 먹은 거 아니야? 제가 드릴게요. 뭐야? 아닌 것 같아. 아닌 것 같아. 열어보세요, 열어보세요. 이래 놓고 막 초코바 있잖아요. 아니야, 아니야, 열어보세요, 열어보세요. 열어보세요. 안 돼요. 뭐가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, 뭐가 안 돼요. 왜? 시계가 없으시잖아요. 잠깐만, 진짜로? 뭐야? 진짜로? 진짜로? 아, 진짜로. 너무 잘 어울린다. 스웩스!